지금 이동식 그걸로 구정되어 있네요 구별이 이동식으로 되어있는데 어 완전 캠핑카 캠핑카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죠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일단 전자레인지하고 시크대는 그냥 드리지만 이래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차량 포함 서울시 기준으로 튜닝비 포함해서 2077만원 정도 그 앞에 편수막이 서있는거에요 2777만원 77만원 77만 991원 아 촬영 포함해요 아예 뭐 아예 뭐 가격이 기원님 정길에 모조금이다 5종엄이 나오니까 자기 스타일이 모두 상당히 좋아요 제가 1년정도 끌리는데 장보장도 없구요 아 ㅅ algorithm 뭐예요? 쇼야 중국 지리자동차트 인데요. 우리나라 세월에서 수입했는데요. 배터리는 CAT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. 불안 나는 배터리입니다.